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달의 위치가 될 테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 다 너라는 것 네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나를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저는 가수 겸 뮤지컬 배우 배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이 오셨네요 사랑의 달팽이와 같이 2013년에 이어서 두 번째 공연을 여는 건데요 네 여러분 가득 자리를 메워주셔서 제가 더 기분이 좋네요 우선 이렇게 귀한 자리 여러분 함께 만나뵙게 돼서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잘하죠 잘 못하나요? 네 더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고요 박수도 크게 쳐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가 2013년에 봤을 때보다 실력이 정말 많이 향상됐더라고요 너무나 기특한 아이들이니까 여러분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 내후년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 따뜻한 응원 아낌없이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저도 힘 닿는 데까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을 준비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곡일 것 같아요 애니오 모리코네의 곡 멜라 판타지아 들려드리겠습니다 압af 가득 압af이个 압업에서 Prinzip 압 압 오 오 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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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